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 아어 달라고 하다 이 문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오늘은 동사 아어 달라고 하다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해 볼게요 동사 아어 달라고 하다 자고 원파요 동사 아어 달라고 하다 Your goal is to have people say anyone who says... 이게 무슨... 동사 아어 ustos해요 이 문화는 자유가 사과 정보가 아어 달라고 하다 , utosia, 으로는 개인의 방식으로 비둘anny입니다 동사 아어 자유가 대Quee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说话的人跟得到好处的人是同一个人的时候 这边 주세요 要变成 달라고 再这样一次 这边 도와주세요 这边 주세요 的部分 要变成 달라고 上面的句子变成间接画法的时候 수지가 나한테 자기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这边的 나한테是对我 这边的 자기是 수지 他自己 所以这两个可以省略掉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所以我们看到 달라고 하다 这个是说话的人跟得到好处的人是一样的 수지跟我说请帮他 这里的他是 수지 他自己 第二个是实际上一般会话的时候 动词 아어 주세요 但是这边是说话的人跟得到好处的人是不同的 这个时候是要用动词 아어 주 라고 하다 比如说 수지他说 拿拿 좀 도와주세요 这边说话的人是 수지 但是呢 得到好处的人是拿拿 这边是说话的人跟得到好处的人是不一样 不同 这个时候称之会话法是 说 beğen地把做好处的人跟得到好处的人是拿拿 수지가 저변에서 수어 화들은 수지 나한테, 건 워, 다 돼 워 나나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저변 더 다워주들은 수 나나 도와주세요, 타드 유인신 시 도와주다 제후면 시 라고 하다 도와 주라고 했어요 수지 건 워 수어 징방주 나나 저변에서 라고 하다 시 우먼 지첸 쉬고도 민링 쥐의 용화 수지가 나나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수지 자오어 방주 나나 띵이 거 리즈스 수지 수어 징재기 타수 나 수어 화들은 수지 더 다워주들은 수지 타지지 이cra 수어 화들은 덕달은iko 지처럼 수연이 rude 수지 sozusagen 수지가 수지 우는ik 요거가 수어 왔 vẫn 뭐country 나한테 breakfast utens의. 정례яв어 오면 수어 책 좀 빌려주세요 ㅜㅜ 혹은과 robot을 separate 책 좀 빌려줘 OP 책 좀 빌려줘 지양장 단스 저비엔 주세요 줘 저거 부분 야오 변청 달라고 하다 다 이징 수올러 소위 하다 변청했어요 수화 더 런스 수지 나 다 저번 수 더 런 예스 수지 그래서 저비엔 수 수화 더 런까 더 다 하우추 더 런스 이 양 더 런 소위 나 빌려 달라고 했어요 수지가 나한테 책 좀 빌려 달라고 했어요 수지가 나한테 책 좀 빌려 달라고 했어요 수지가 나한테 책 좀 빌려 달라고 했어요 띄얼거리지스 수지 수어 징제게 나나 수 소화 더 런스 수지 저비에 나 다 수 더 런스 나나 수화 더 런스 rishtHHHHICH你就 하엇수 Bus이 저비엔수 hope chur라고 하다 저비엔 수수지 수어 저비엔 수지 수이мет Journal 수지가 저비엔 수상 수지 수 bass 저비원시 타까와 워쩡 나한테 나한테 책 좀 빌려주세요 수지상 수지회수어 나나한테 책 좀 빌려주세요 혹은 반위더화 빌려줘 단수자빈스 야우용 아어주라고 하다 소위너 주세요 그럼 주어 저거 부분 취디어 빌려주라고 하다 이징수얼러 소위너 하다 빌려주라고 했어요 어쩌면 더 나한테 정리했대요 부장 수지가 나나한테 책 좀 빌려주라고 했어요 수지수어 징쨍에 나나 수 수지가 나나한테 책 좀 빌려주라고 했어요 수지가 나나한테 책 좀 빌려주라고 했어요 수지가 해보임어요 수지상 거 리지 씨 어건 뎌연쏴'll 시청 지금 빌려온 환호어 저어 변다 소화aller는 시워 하고는 더 다호치다 럨에서 워 소위너 야우용 아어 달라고 하다 저어 변다 주치 시워 부장 아이가 뎌연ò 소위넌한테 방원 sokong 한테 후인씨 빌려온 호어 물건 좀 바꿔 주세요 그건딘 유엔 수어 소인어 점원 한테 후면 시 방어 환호 물건 좀 바꿔 주세요 시지상 우메 회수어 물건 좀 바꿔 주세요 침 방어 환호 침 터바이 터더 수어 지양장 나 저 멘시 수어 화더랑 강 더다 하우쥬더랑 시 이 양 시워 소인어 주세요 변창 달라고 하다 하다 변창 했어요 점원 한테 물건 좀 바꿔 달라고 했어요 워컨딘 유엔 수어 침 방어 환호 점원 한테 물건 좀 바꿔 달라고 했어요 점원 한테 물건 좀 바꿔 달라고 했어요 디스 거리 지스 치앙 마 자아 오오오 Grant 고구 디디 이 빈 수어 화더랑 시 마 마 토다 하우쥬스 띠디 이 빈 수어 화더랑 시 거다 하우쥬워 띠디 시우어 반납 소인아 어어좀 띠디 주치시 마 마 엄마 가 자아 오쥬워 띠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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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ăă 챙겨주다 照顧的意思 챙겨주다 圓形 妈妈应该会说 남동생 좀 잘 챙겨줘 妈妈跟我说 伴侣 所以 챙겨줘 这边 做 변청 주라고 하다 하다 변청 过去是 했어요 엄마가 남동생 좀 잘 챙겨주라고 妈妈叫我好好照顾弟弟 엄마가 남동생 좀 잘 챙겨주라고 엄마가 남동생 좀 잘 챙겨주라고 남동생 좀 잘 챙겨주라고 第五个例子是 我跟店員说 说话的人是我 拿到这个睡的人也是我 说话的人跟 得到好吃的人是 一樣的人 所以呢 要用 달라고 하다 主次是我 水性列调 这个是跟店員说的 所以呢 저먼한테 后面是 给我水 물 좀 주다 实际上我们 口语的话 물 좀 주세요 这样讲 주세요 便청 달라고 하다 就可以 하다 得过去是 했어요 去跟店員说 转马到这次 我跟店員说 就89år 我跟店員说 贽金 atar 照 Нав 由啊 专前 我跟店員说 我跟店員说 贽金 某 某 爾 比 수지 나 다 저거 수이더런스 나나 수이 저 뱀스 소화 더런까 더 다 하우치 더런스 부통 더 소위 요용 아어 주 라고 하다 주치 수지 수지가 저 뱀스 건 뭐 수어 더 소위 나한테 성렬 띠어 오면 시 게이 나나 수에 나나한테 물 좀 주다 유엔싱스 주다 나 거위도 수호 시 나나한테 물 좀 주세요 호어져스 반위도 화 줘 나나한테 물 좀 줘 저 뱀스 화 더런스 수지 더 다 하우치 더런스 나나 소위 넣어주세요 건 줘 여 뱀창 주라고 하다 하다 도구어 취시 했어요 수지가 나나한테 물 좀 주라고 했어요 수지 건 뭐 수어 진게 나나 수에 수지가 나나한테 물 좀 주라고 했어요 수지가 나나한테 물 좀 주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